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일대의 건물피해 상황을 현지에서 요해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6일과 7일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 일대의 건물피해 상황을 현지에서 요해하셨습니다. 최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연일 내린 많은 비와 폭우에 의해 은파군 대청리 지역에서 물길재방이 터지면서 단층살림집 730여 동과 논 600여 정부가 침수되고 179동의 산림집이 무너지는 등 많은 비가 발생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은파군 대청리 일대의 많은 산림집들과 농경지가 건물로 침수되었다는 상황을 보고받으시고 피해 현장에 나가시어 실태를 직접 요해하시면서 피해지역 복구와 관련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은파군 주민들을 모두 사전에 안전한 지대로 소개시켜 인명피해는 없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정말 다행이라고 하시면서 당 정권기관 권로단체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군급 지도적 기관들에서 지불 잃은 주민들을 군당위원회 군인민위원회를 비롯한 사무공간들과 공공건물들 개인 세대들에 분숙시키고 안정시키며 위로해주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할 때에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국무비원장 예비양국을 해제하여 피해지역인민들에게 세대별로 공급해주기 위한 문건을 제기할 때에 대하여 해당 부문에 지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짐구류와 생활용품, 의약품 등 필수 물자들을 시급히 보장해주어 빨리 안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이 사업을 당중앙위원회 부서들과 본부 가족 세대들이 전적으로 맡아야 할 때에 대한 과업을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와 인민무력성의 간부들로 피해복구 사업 지부를 조직하며 지부는 일단 현지에서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요해당학하면서 피해복구에 필요한 자제와 영양변성을 정확히 타산하여 보고할 때에 대한 지시를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중앙위원회의 설계 영양을 파견하여 큰 물피해를 입은 은파군 농장마을 800세대를 본부기로 새로 건설하기 위한 작전을 짜고들어 공사를 빠른 기간 내에 최상의 수준에서 끝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이번에도 피해복구 건설사업에 군대를 동원할 것을 결심했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에서 필요한 영양을 편성하여 긴급 이동 전개시키며 군내 인민들과 함께 파괴된 산림집과 도로 지뢰동의 사업을 선행할 때에 대하여 지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피해복구 건설사업에 필요한 세멘트를 비롯한 공사용 자재보장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타산된 소요량에 따라 국무비원장 전략에 비분 물자를 해제하여 보장할 때에 대하여 지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 성중앙기관들에서 은파군 피해복구 건설사업과 관련한 당의 의도를 똑바로 알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호소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침수되었던 농경지들을 돌아보시면서 피해정령을 구체적으로 요해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군에서 침수되었던 보존들을 시급히 복구하고 농작물들의 상륙을 개선하며 소출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대책을 철저히 세울 때에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